거짓말 하지마 거짓말이야 지금 보여 그거 있잖아 드래곤볼이야? 아니 드래곤볼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 아이언맨 봤냐? 아이언맨에서 들으면은 이렇게 뜨잖아 나 지금 보여 나 지금 보인다니까? 남은 배터리야 지금 나 보이지? 나 보이잖아 진짜 재밌어? 어떻게 이걸 믿어? 보이는 거야 버져도 보이는 거야 긴장된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비스트 멤버들 빨리 빨리 해야 돼 작전 바로 러쉬 가 있을 때 빨리 가자 가자 진짜 떨려요 불빛이 너무 나오면 티가 나니까 저 혼자 가 있을게요 형 좀 이따 뵙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쉿쉿쉿 그 그 뭐야 주유소 건너편 맞나요 그면은 거기 뭐야 가로등 쪽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본인이 수령해야 돼서 네 좀만 안으로 들어올게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벤트니까 이벤트 의미로 나오니까 근데 지이 양 두고 나왔다 두고 나왔다 두고 나왔다 어 떨렸어 이거 시계가 되네요 이거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이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오셨냐고요? 수원수원 치른거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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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홍빈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요 아까 저기 오셨다면서요 목 빵꾸나는 줄 알았어요 방송이 그냥 빵꾸라 펑크 펑크라고 그러시면 돼요 목소리에 펑크라고 저희 무대 끝나고 와가지고 저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 기다렸어요 전화통화 이게 제가 엔진이 형이었어요 전화 전화 하세요 하면서 넘어오세요 그래 지이 양이 왜 나와죠 손님한테 지이 양이 특별한 이 시간에 안오거든요 아 퀵서비스라고 그러세요 아 진짜 여기서 뭐 바라는 거 없으세요 뭐 들어드릴 수 있는 거 다 들어드리고 가야 되니까 워지스 네 워지스? 진짜 좋아요 불러드려요? 아 빌리 드림 포 유 헤미 메마른 나의 하루에 전비로 내려 내 마음에 내려 용기를 줘 아 빌리 드림 아 빌리 드림 아 빌리 드림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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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빌스트 얘기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아 녹았어 오늘 2년째 소중해 열심히 빌스트 할 테니까 빌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은 추억으로 가실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다 같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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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모아서 아래로 해요 아래로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미션 성공 성공 지희양께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CD만 보시더라고요 CD만 보셔서 아 진짜 모르시나 하고 저 얼굴을 딱 보여 드리는 순간 깜짝 놀라시네요 좋아하죠 최고의 소원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거 방송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끔 시간 되면 이런 이벤트 보내드려도 좋아하실 겁니다 익산 이제 익산 오면 지희양이 네 익산의 이지희양 진짜 너무 봐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시골까지 와줘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다들 진짜 정말 안 잊을게요 자 오늘 또 우리 이지희양의 소원을 드러냈어요 자축의 박수 한 번만 감사합니다 다음 또 우리 다음 소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찾아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스트 얼트 마이데이 에이 sta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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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e 한편 인터뷰에 열중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오늘은 제가 이제 백백을 사러. 야 해피 보스테이씨. 이랑을 하고 배를 주면. 참치기 상태로 심각한 춤을. 야 나 먹구먼 저 탈퇴 줄게. 자 들어가 볼까요? 당연히 해 주시죠. 이미 남은 사람. 어 이제 진짜로. 이거 왔나 봐. 몰라요. 그냥 들어가서 해줘야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 막아봐. 이상해. 인터뷰 하고 나가야지 애들이 있을 때는. 없어 아무도. 밖에 애들이 없다고요? 어떡해요. 과연 이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인가. 네 준영군. 네 준영이 뭐하세요. 아 뭐야 이게. 아 몰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좋지? 나를 뒤로 가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했을까요? 실패 실패. 실패. 얘들아 미안하다. 얘 준영이 좀. 감사합니다. 생일이 또 먹어 먹고 해. 감사합니다. 너는 이 강아는 우습게 맞나? 바보. 바보. 그럼 바보가 아닙니다. 다음주. 엠티빛 비스톨 파이팅. 미스테리 뮤직비디오를 비스테리 멤버들이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종훈이 살릴게요. 비스테리 멤버들이 직접 만든 미스테리 뮤직비디오. 감독. 주연. 촬영. 편집까지. 컷. 컷. 이들의 아이디어로 탄생된 미스테리한 뮤직비디오가 공개됩니다. 다음주를 기대하세요. 액션. 잘 할 수 있을까요?